그럼 오늘도 시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테마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테마들이 테마술을 부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테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뾰로롱. 네, 아, 반도체 했네요. 반도체 이제 줍줍에 타이밍이 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도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많은 기억들을 하실 거고 지금도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금일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게 된 거는 얼마 전에 이스페타시스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바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바로 채 GPT에 대한 이러한 4.0 버전에 대해서 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죠. 카카오에서 다다음이라는 채 GPT에 대한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AI의 이제 시작인 그러한 하나의 산업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주의깊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수요가 증가가 되면 그거에 대한 기술이 좋든 안 좋든 바로 뭐죠? AI 반도체의 수요. 다시 말해서 구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구입은 어떻게 되죠? 바로 실적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주들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무엇보다 AI 반도체는 앞으로요. 산업군에 대해서 무려 지금 경제 규모가 이경 741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들은 지금도 많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들도 있지만 좀 더 주의깊게 조정을 주게 되면 진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평가된 이러한 종목들을 속과 내셔서 진입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금일 대장직격인 바로 가온 칩스 보면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온 칩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삼성 파우더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팸리스 고객으로 해서 많은 디자인 솔루션과 그다음에 기대감이 많이 높은 그러한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따 포션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차트를 조금 이렇게 늘려볼게요. 지금 이제 가온 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장된 가격대가 얼마죠? 바로 시가가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2만 4천 원입니다. 2만 4천 원에서 2만 4천 원 부근에서 눌렸다가 사실 더 하락이 나와도 좋습니다. 하락이 나와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도 좋은데 지금 워낙 챗GPT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은요. 바로 지금 전고점 부근이 3만 4천 원 부근에 있습니다. 3만 4천 원 부근을 어떻게 돌파를 한지에 따라서 상승이 많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온 칩스는 조금 이제 눌려서 눌려보게 된다면 한 3만 1천 원에서 3만 원 부근 3만 원 부근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예시로 들어온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종목들은 좀 좋지 않은 종목일 수 있다. 그래서 예시를 들여서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AI 반도체 주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AD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인데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도체 소자에 이제 설계 및 제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AD 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량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포션 기법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위치상 부담이 없는 그러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아무 이제 방금 표시를 했겠지만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가운 칩스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처음 생성했을 때 그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가운 칩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상승이 나왔고요. AD 칩스는 시가를 지금 뭐야 고가로 해서 지금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AD 칩스가 AD 칩스래요. 죄송합니다. AD 테크놀로지가 가운 칩스보다 조금 더 약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탈을 해도 어떻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미 제가 말씀드린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눌렸을 때 이러한 쌍바닥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테마를 봤고요. 그중에서도 AI 반도체 관련주 가운 칩스 AD 테크놀로지 봤습니다. 일단 포션 기법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귀를 쫑긋하게 되는데 AD 테크놀로지 거래량 터지면서 포션 기법에 해당하는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말씀이었고 가운 칩스 역시도 3만 4천원을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지켜보셔야겠고요. 3만원에서 3만 1천원 선에는 진입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테마 수를 부리고 있는 급등 테마 계속해서 살펴보죠. 먼저 반도체를 받고 다음 테마는 뭘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뾰로롱 짠 우주항공 우주항공 저 궁금했어요. 마술사님 맞습니다. 우주항공도 지금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일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3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바로 테슬라 CEO죠. 테슬라 CEO의 일론 머스크가 스타린크에 대해서 한국 법인을 설립을 한다는 이러한 소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우주항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우주항공청에 대한 이러한 설립을 한다는 이러한 소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민간 업체죠. 민간 업체에서 바로 이노스페스에서 브라질에서 우주 발사체를 했다라는 성공을 했다라는 발사를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금일 우주항공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적격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종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것도 같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종목은 바로 대장적격인 AP 위성입니다. AP 위성은 금일 장중에 무려 17%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란톡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16,000원 17,000원 부근에서도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는데 이와 같은 상승은 우주항공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조금 조정을 줬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좀 눌림 공략으로 해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민공위성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 쪽에서 로켓이나 위성에 대한 관심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고객사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건데 일단 우주 개발 사업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개발 사업에 대한 이러한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최를 하게 되게 되면 AP 위성에서 본격적으로 국산화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네임별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AP 위성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이 제가 이동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실시간으로 제가 방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의 예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P 위성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가끔씩 예상을 하셨을 때 실적이 좋은데 왜 안 가지? 혹은 테마가 좋은데 이 종목은 왜 안 가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물이 있다라고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눈치 채셨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매물이 있습니다. 쏟아져야 될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요. 조금 만약에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AP 미성이나 다른 우주항공 관련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전환사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전환사체 물량들이 사실 나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회사가 좋지 않다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쏟아져야 될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